남민국 그리고 부동산 컨텐츠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거래가 이렇게까지 지금 침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지금 봤을 때는 2차 하락은 명백합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역 따라 달라요 지역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총선 이후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2차 하락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락이 아니죠 하락인은 폭락이죠 폭락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안주 오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얘기하는 김기헌이 아니었잖아요 저랑 뭐 방송 몇 번 하시면서 제가 기회 얘기하던가요?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24년부터는 이제 기회가 온다 김기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모시고 특히나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잘 검증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감으로 음악이 많거든요 통선 끝나고 오른다, 빠진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2023년 부동산 시장이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봤는데 2차 하락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완만한 하락보다는 약간 급격한 하락?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뭐 굉장히 많죠 너무너무 많죠 일단 2차 하락은 거의 이제 필연적이다 올 수밖에 없다 2차 하락이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거래가 이렇게까지 지금 침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래가 왜 이렇게 없냐 매수자가 없으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팔라는 사람 많고 팔려는 지금 데이터를 보잖아요 데이터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미치고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한번 데이터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들어갈 거고요 거래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매물량이랑 거래량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보라색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고 파란색 선이 매물이에요 매물이 지금 거의 8만 건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지금 8만 건인데 지금 2월달 1월달에 얼마 거래됐냐면은 2,300건 3%도 안 돼요 3% 그러니까 100채 중에 내놓으려고 100채를 내놨으면 3채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자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 이 두 가지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공급과 수요 자 공급을 보면 입주 물량이 있죠 자 이것도 공급 아닌가요 내놓은 매도 물량 그것도 공급이죠 공급이죠 그 다음에 경매 건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 계속 늘고 있죠 이것도 공급이에요 또 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미분양 어때요? 미분양? 미분양 또 공급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미분양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죠? 공급 사이드는 계속 지금 뭔가 입주 물량 그것도 서울에 24년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공급 관련한 데이터들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수요가 남아 있죠? 공급이 안 좋아져도 수요가 공급 안 좋아지는 거 이상으로 수요가 좋아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수요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수요와 투자 수요 딱 두 개죠? 이거 이상 있을까요? 없죠? 실수요 투자 수요 자 그럼 투자 수요가 지금 있을까요? 거의 뭐 사실 수요 자체가 없어서 투자 수요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투자 수요라는 건 집을 여러 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사면 많게는 12.4% 내야 됩니다 10억짜리 사면 1억 2천이 넘는 돈을 취득세로 내야 돼요 당연히 투자 수요가 없겠죠 자 그럼 투자 수요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럼 실수요 나왔죠? 실수요는 언제 이미 다 썼죠? 실수요는 코로나 시대에 이미 다 쓰지 않았나요? 제가 이거를 실제 명확하게 제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전국의 아파트 매매량 매매 거래량 차트에요 자 이때 19년 10월 달부터 20년 12월 좀 더 길게 보면은 한 21년 8월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아파트 거래량 터진 거 없죠? 없네요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네 없어요 자 기억나시죠? 2020년 21년 광풍 불었죠? 네 자 왜 그전에 안 샀을까요? 아니 14, 15년에 샀으면 바닥에 샀는데 왜 안 사고 기다리다가 이때 샀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하세요? 이때 막 가격이 오르니까 산 거예요? 네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서 또 전문가들이 계속 올라간다 23년 24년 입주물량 없어서 계속 올라간다고 대다수가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겠다 라고 하고 이 엄청난 거래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수요 없는 수요 이때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거래량 보이세요? 이때 22년에? 이런 거래량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이때 다 썼으니까 그리고 가격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렇게 거래가 없으니까 난리가 나니까 정부에서 뭐라고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둔촌주공 망하게 생겼으니까 둔촌주공 살리기 1월 3일 부동산 대책 특례보금자리론 다 써서 거래량 만들었는데 그래 봐야 거래량 이거밖에 못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줄었죠 이때 엄청난 수요 한번 썼죠 그 다음에 또 없는 수요 마른 수건 짜듯이 또 특례보금자리론 썼죠 이번에 쓴 생활 또 쓰죠 실수요가 없는 거예요 써도 요번에는 별로 안 늘어난 거네요 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아예 거의 없고 실수요도 이제 거의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없는데 공급은 계속 많아지고 하락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가격이 거품이 없어요 그럼 안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은 위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사실 하루 종일이라도 제가 방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부동산 컨텐츠의 문제가 뭐냐면 맨날 서울 얘기만 해요 서울 얘기만 물어봐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제일 관심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을 주로 컨텐츠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자 원래 부동산 시장을 데이터로 보잖아요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달라요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위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 하락을 했지만 지방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13, 14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은 다시 오르고 일부 지방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오른은 따로 있고 내리는 지역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폭등했다가 다 같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달라질 겁니다 24년 하반기 25년부터는 지역별 양국하름이 나타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내 지역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 쪽에서도 저는 이런 지방 특집 이런 것도 많이 다뤄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총선 이후가 분기점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총선 이후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2차 하락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뭐 총선이 분기점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말들이 있으면 맨날 틀리잖아요 무슨 매돌 위기설 아 이런 거 혹시 맞은 거 보셨어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맨날 뭐 작년에도 많이 나왔고 근데 지나 놓고 보면 뭐 별거 없잖아요 자 그런데 뭐는 있냐 뭐는 있냐 이게 뭐 총선이랑 연관이 돼서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지금 크나큰 문제는 안 생기게끔 열심히 정부 쪽에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막는 것도 자 근데 저는 지금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 미분양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대략 5년 가까운 미분양 데이터고요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다가 19년부터 다시 하락을 해서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2021년 11월에 바닥 짓고 미분양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시죠 이때 9월 10월 11월 12월 미분양이 쭉쭉쭉 증가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기억나시죠? 이때 이제 하락했죠 22년 하락이 아니죠 22년 하반기는 폭락이죠 폭락 한 번에 2, 30% 작게는 2, 30에서 많게는 4, 50%가 떨어졌으니까 아무도 그런 전망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그런 전망을 뭐 떨어져 봐야 10%, 5%, 10% 이런 얘기 근데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저로의 매도 기회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최소한 20에서 40% 빠진다고 제가 데이터의 근거에 전망했잖아요 그리고 22년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리고 정부가 난리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엄청난 정책들을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특례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다시 줄었다가 지금 작년 23년 12월 올해 1월부터 미분양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네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은 어떤 곳들이 고통을 받죠? 미분양이 많이 증가한 지역 미분양이 증가하면은 전부 다 건설사 시행사들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미분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물건을 팔려고 지금 분양을 했는데 그러면 물건 만들고 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겠죠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분양이 이대로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부동산 PFC 시장도 마찬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뭐 매물량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봤을 때는 2차 하락은 명백합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따라 달라요 일부 지역은 벌써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허리까지 서울은 가슴 정도 그리고 지역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아주 일부 지역은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진짜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회를 얘기하는 김기훈이 아니었잖아요 저랑 뭐 방송 몇 번 하시면서 제가 기회 얘기 하던가요?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24년부터는 이제 기회가 온다 24, 25, 26년 그게 이제 선별적으로 특정 지역별로 이제 24년에 오는 지역도 있고 25년에 오는 지역도 있고 맞아요 지역별로 양국화 흐름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11, 12, 13 수도권 계속 떨어졌거든요 지방은 계속 올랐습니다 수도권만 빼고 모든 지방이 다 올랐어요 이때 데이터를 보면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저는 앞으로 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뭐 수도권은 좋고 지방 안 좋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안 좋으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기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떨어질 일 밖에 없는 거죠 네 항상 모든 투자의 기회는요 힘든 네 지금 곡소리 나는 곳에서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회의 내용은 좀 뒤에서 알아보고요 네 대표님께서 서울 기준으로 최소한 20% 많기는 40% 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이걸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그냥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엑스퍼트 전문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아 여기 이제 분석 들어가시면 시 도로 들어가서 네 서울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지금 고평가인지 먼저 소득 대비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서울이 지금 몇 배냐면요 21.6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22배인 거예요 네 22배 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파트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은 22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를 주택원리금 상원에 쓸 수 있으세요? 많아도 40%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500 벌면은 뭐 200만원 정도 1000만원 벌면은 400만원 정도 40%도 사실은 쓰기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40% 할게요 자 그럼 21.6년을 0.4로 나눕니다 그럼 몇 년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한 4, 50년 되겠는데요 제가 수학가 나왔잖아요 네 55년이에요 55년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35세 때 보통 30대 중반에 집 사기도 힘들지만 그냥 집 산다고 칠게요 30대 중반에 35세 집 샀어 55년 갚아야 돼 몇 살이에요? 90이잖아요 딱 갚고 돌아가시면 돼요 90세까지 주택담보대출 갚을 수 있으세요? 그 능력 되세요? 되세요? 누가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이게 28배 갔거든요 이걸 미친 집값입니다 대한민국에 또다시 이런 코로나 같은 일이 없으면 두 번 다시 없어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이 때 28배 이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 거 우리 아파트가 20억 갚고 30억 갚으니까 또 여기까지 올라 갈 거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역사자금 평균이 얼마나 17배 정도 됩니다 17년 정도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집 살 수 있어요 이걸 0.4으로 나누면 내 소득에 40%를 쓴다고 치면 몇 년이냐? 40년 정도 됩니다 35세 집 사는 몇 살 때 내 집 되는 거예요? 75세 때 되는 거에요? 네 75세 75세까지 주택담보대출 갚을 수 있으세요? 이것도 만만치 않죠 16.9배 이것도요 금리위기 때 제일 높았을 때가 16.7배입니다 금리위기 때 그때도 2006년 7년 8년 불과 얼마 전에 훨씬 그때보다는 덜 난리가 났지만 이때도 서울 아파트 난리 났다고 엄청 올라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도 17배가 안 됐다고 여러분들 근데 이 수치가 75세까지 갚아야 된다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집값이 아니에요 거품이 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몇 배가 정상이냐 자 그럼 몇 배가 저점이냐면요 2013년 1월달 11.6배 2013년 9월 11.5배 2013년 7월 11.8배 12배가 안 돼요 12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0.4로 나누면 몇 년이야? 3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럼 35세 집사요 그럼 30년 몇 년이에요? 65세 이 정도면 고개가 끄떡해지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할만하다 아니 그래도 65세까지 내가 다 갚아서 내 집 되면 그래도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정도면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결혼도 좀 할만하고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요 16.9배가 허리라고 칠게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허리가 아닌데 그냥 허리라고 칠게요 얘가 바닥 그럼 지금 어디에요? 가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인 코로나 시대 때는 비정산 이거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못 볼 일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여전히 머리 꼭대기 있어요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다니까요 근데 앞으로 이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인구가 없어 없어요 지금 살 수 있는 수요가 없어요 물론 또 대세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의 범위 지금 훨씬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네? 2021년 10월에 고점을 정확하게 알아맞혔던 김기원이 데이터 보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전망을 했고 이게 시간 지나 보니까 다 맞았고 지금도 제가 2차라고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를 보면은 그럼 몇 프로 빠져야 되느냐 숫자적으로 이걸 데이터적으로 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20 그러니까 17배까지 떨어지면 20%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때까지 떨어지려면 거의 반토막 나야 돼요 그러네요 반토막 최악의 영향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돼요 최악이 안 와도 돼요 이만큼 저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15배 미만 정도 이 정도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건 OK 제가 강추합니다 서울에 근데 지금 21.6년 걸립니다 여러분들 90살까지 갚아야 돼요 이거 아무도 떠받쳐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빨리 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고점의 시기에 20년 21년에도 전문가들이 다 지금 집 살아 청년들이 집 살아 부동산 살아 해가지고 지금 그때 대출 껴서 집 산 사람들은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인생이 완전 망가졌습니다 그때 뭐 지식산업센터 사고 생활의 숙박시설도 분양받고 상가 분양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인생이 완전 말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긴장해야 된다 단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충남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서울은 이런데 지역마다 달라요 제가 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또 충격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지방을 볼게요 소득 대변 아파트 가격을 보겠습니다 충남은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4.1이요 네 와 이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평균이 삽니다 그러면 평균가 허리까지 떨어졌죠 허리까지 떨어졌습니다 2000년대 이건 너무 낮은 거고 이때 저점이 3.7이에요 그럼 4.1에서 3.7이면 몇 프로 차이에요 10% 10% 10% 여기서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충남은 거의 바닷권이라고요 여러분들 지역마다 다릅니다 김기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락론자도 아니고 상승론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평가된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착각하시는데 자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아 주택구입부담주수가 얼마인지 보여 드릴 텐데 주택구입부담주수가 60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달에 60만원 내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에 지금 집 사실 수 있어요? 못사죠 네 자 그런데 한달에 내가 150만원 내면은 살 수 있어요 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150 정도면 살만할 거 같은데요 살만한 게 아니라 무조건 사야죠 그렇죠 자 자 이 대화에서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자 없던 수요가 생기잖아요 아 싸지면 그렇죠 네 비싸면 안 생깁니다 근데 지방은 어때요? 자 충남 지금 60밖에 안 돼요 서울은 주택구입부담주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300이 넘어요 아 어떻게 삽니까 거품이 너무 많이 껴 있다고요 자 그럼 이런 얘기 하죠 아니 대표님 아니 인구와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이 올라가지 이제 인구도 줄어들는데 지방이 올라갈까요? 그러게요 딱 그런 질문 나올 거 같은데 네 자 제가 데이터로 보여 드릴게요 봅시다 자 이게 리치고에 여기 들어가서 랭킹 들어가서 먼저 일자리부터 볼게요 일자리 왜냐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최근 1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최근 1년동안 일자리가 1등이 누구예요? 울산이네요 2등 세종 3등 충남 4등 대전 자 여기에 수도권이 있어요? 없네요 수도권이 없잖아요 수도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방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또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잘못된 그냥 말만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또 알 수 있죠 아니 대표님 아니 수도권 부동산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지방 부동산이 오를 수 있어요? 언뜻 들어보면 어때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네 근데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명확하게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2008년 10월 어 금요일이 터지고 나서부터 2013년 6월까지 거의 5년동안의 흐름이고요 자 빨가면은 상승한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파라마 하락한 겁니다 네 자 서울 매매가가 지금 10% 빠졌죠 네 근데 이 기간에 전세가 몇% 올랐어요? 거의 30% 서울의 전세가가 30%나 가까이 올랐는데 매매가 10% 떨어졌다니깐요 그러니 안그래도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주택가격 아니라니깐요 아니라니깐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경기도 어때요 빠졌죠 인천 빠졌죠 수도권 다 빠졌죠 근데 지방은 빠진 데 있어요 없어요 경남은 44% 올랐고요 부산은 43% 올랐습니다 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지방이 먼저 상승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물론 모든 지방은 아니에요 일부 이제 좀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매수액이 붙어요 그럼 그런 지역들이 올라간다고요 자 보세요 서울 한번 볼게요 자 서울에 요게 매매가입니다 자 이때도 2008년에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데드킷 바운스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데드킷 바운스 잠깐 나왔다가 계속 떨어지죠 자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전세가는 어때요 계속 오르네요 계속 올랐죠 자 그럼 이거를 이게 왜 이러냐 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느라 서울은 계속 오르고 지방 아니라니까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지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이 지방 부동산 살리기 뭐 운동모부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방에 계신 분들 힘내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 먼저 반등이 올 것은 수도권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방이다 일자리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도 그리고 서울은 아무리 전세가 올라도 매매가 못 올라간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나타나봐야 이런 단기 반등 밖에 안 나타난다니까요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비싸 비싸다고요 그리고 거품의 정도를 봤을 때 2008년보다 훨씬 심하다니까요 지금 그때도 PIR이 7배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22배라고요 근데 그때는 물가 상승 없었죠 지금 어때요 물가도 없어 물가도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과일값 뭐 막 엄청 뛰어 생활비를 지금 쓰는 돈이 지금 두 끼 먹어요 두 끼 세 끼 먹으면 지금 사채예요 두 끼 먹어야 돼 두 끼 먹어야 건강도 더 좋아지고 그렇죠 물가가 너무 올라요 쓸 돈이 없어 무슨 집을 사요 서울이 이 비싼 집을 누가 이걸 사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못 사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또 한마디 그러면 아니 강남서주 송파는 왜 그러냐 왜 안 떨어지냐 거기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덜 떨어진 이유는 뭐냐 자 최근에 주택가격 하락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금리 폭동 대출 금리 이자 부담 아 나는 한 달에 100만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150, 200으로 늘어나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못 버티고 이것들이 물건으로 나오는 겁니다 매물로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코로나 시기에 10억 이상 아파트 대출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잖아요 2020년 21년에 이때 이때가 사람들이 미쳐 가지고 막 집을 살 때인데 이때 10억 이상 아파트 많은 강남서주 송파의 아파트들 대출 안 해 주고 전부 다 현금으로만 샀잖아요 현금으로 샀으니까 떨어지든 말든 급해요 안 급해요 안 급하죠 안 급해요 안 급합니다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나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강남 송파가 계속 오를지 데이터를 보는 김기현 얘기대로 하락할지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얘가 진짜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경매가 경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겠죠 경매가 없어야죠 경매도 이제는 리치고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아파트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선택을 할 거고요 자 보이세요 이거 점 하나하나가 다 경매에요 지금 이쪽에 많죠 강남서주 송파에 없어요 있네요 있어요 만약에 이때 19년 20년 21년 만에 15 이상 짜리도 대출해 줬잖아요 이 경매 건수가 어마무시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락이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정말로 강남서주 송파에 계신 분들이 이전 정부에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대출 안 해줘서 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건 본질적인 가치로 회귀하게 되어 있다 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강남서주 송파 계속 올라가면은 매물이 늘까요 줄까요 매물이 줄여야 되겠죠 자 강남 볼게요 거래에 들어가시면 이 파란색이 매물이고 이 보라색이 막대 그래프가 거래 건수입니다 자 지금 매물 어때요 사상 최대에요 그렇죠 6,930건 거의 7,000건이에요 지금 1월달에 얼마 거래됐어요 152건 6,000건이 훨씬 넘어요 거의 7,000건인데 150건 거래된 거예요 서초 볼까요 서초도 거래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 파란색 매물량이 계속 늘잖아요 여기도 6,500건이에요 거의 근데 거래가 1월달에 100건도 안 됐어 그럼 %로 따지면 2%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도대체 누가 강남서주 송파 계속 올라간다고 가스라이팅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못 팔아서 안달이에요 못 팔아서 안달입니다 근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기적으로 뭐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맥락을 봐야 됩니다 20년 21년에 그 고점에 부동산 대출께서 사가지고 지금 인생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몇 명이 제가 그렇게 뜯어말겨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못 버티는 거야 이걸 그래서 뭐 지상 분양받고 생활 수박 분양받고 근데 이거를 중간에 떨굴 수도 없고 그냥 빚만 남는 거예요 거지 되는 겁니다 진짜 한순간에 아니 이렇게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실 거예요 안되잖아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동산 앱을 만드는 겁니다 진짜 네 이제 다 데이터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어디라도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정말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리치고를 정말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형 건수사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용 시스템을 별도로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앱 출시된 지 3년 반이 조금 안 됐는데 벌써 지금 100만명 사용자가 돌파 진짜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00만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저희 리치고를 이용을 해주고 계세요 네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 완전히 좀 많이 해결되겠네요 완전히 해소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슈퍼 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건물 경매까지 모든 걸 다 다 알 수 있는 부동산 슈퍼 앱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어 부동산 앱 중에서는 거의 최초의 지금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의견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면 네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이 미국에서 한 6월 정도로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금리 인하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너무 폭등하고 대출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살 수요가 없었다 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되면 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반전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오 맞는 얘기죠 언뜻 들어보면 언뜻 맞는 얘기야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제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2008년 10월 달에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몇 %였냐 거의 8%였어요 자 2013년 초부터 금리가 몇 %까지 떨어졌냐 4%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반토막 난 거죠 8%에서 4%니까 반토막 난 거잖아요 자 이것도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말로만 하면은 또 김기원 말로만 한다 할 수 있으니까 실제 팩트 이 빨간색 선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트입니다 네 2008년 10월에 고점 찐 거 보이시죠 7.96% 정말 8%였네요 네 8% 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 8월에 몇 %였어요 3.78 네 자 무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몇 년 동안 금리가 빠진 거예요 9,10,11,12,13 5년 빠진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수도권 부동산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하락했잖아요 하락했잖아요 아니 금리가 반토막이나 났는데 하락했어 근데 누구 놀랐어요? 지방 그러면 똑같은 금리 상황에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떨어졌어요 이 차이를 불러온 게 뭐다? 바로 얼마나 사람들의 수요를 끌어올 있을 만큼의 만만한 가격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리익이 터졌을 당시에는 지방은 저평가 수도권은 고평가 그러니까 수도권은 금리 낮추고 입주문이 부족해도 떨어지는 거고 전세가가 올라도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 지방은 날라갔던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이 호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일부 지방은 벌써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금리가 만약 혹시라도 떨어져 그럼 어디가 날라가겠어요? 지방이 날라간다니까요 지방지역이 네 정말 딱 그 말이 맞네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말이 있듯이 바보야 문제는 가격이야 이거네요 그럼요 수요와 공급 공급 얘기만 하시는 분들 절대 여러분들 믿지만 이미 그 사람들 다 틀렸잖아요 지금 아니 21년 22년에 상승 외치는 거면 그건 틀려도 엄청 틀린 거 아니에요? 네 신축이 없어서 서울에 네 그래서 상승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럼요 그건 뭐예요? 공급만 얘기하는 공급만 아니 수요자들은 생각 안 해요? 아니 저도 제발 부동산 계속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고점에 부동산 잘못 사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가잖아요 그냥 인생이 한 방에 나락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계속 올라간다고 가스라이팅 하고 강의 팔고 이게 전문가예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전문가라면 업계 이상에서는 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이 과일이 됐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밑으로 떨어지면 아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좀 많이 매수를 할만한 가격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내 집말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게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사람은 누구나 본인만의 어떤 그런 뇌피셜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함정에서 제가 벗어나고자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렇게 연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시지만은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전부 다 말로만 하잖아요 말로만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희가 지난 제가 창업을 한 지가 지금 5년 됐는데 얼마 100억 썼어요 100억 이거 시스템 만드는데 이거 누가 해요 이거 저도 못하죠 많은 지금 은행이나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회사에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최 GPT 시대에 살면서 이제 완전 엄청난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가장 중요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여전히 입으로만 가지고 떠들고 하냐라는 거죠 이거 이제 벗어나야죠 더 이상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죠 이제는 명확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기업도 의사결정하고 개인들도 의사결정하고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급등락을 가져왔던 옛날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완만해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모 건설사 같은 경우는 저희의 데이터를 굉장히 활용을 해서 지금 사업 검토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은 공급자잖아요 공급사이드잖아요 그럼 공급사이드가 데이터를 보고 정교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하거나 입주 폭탄이 생길 일이 별로 없이 공급을 적정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공급이 적정하게 되면 이 공급 때문에 가격이 크게 흔들릴 일이 없겠죠 인천이나 대구가 왜 폭락을 했겠습니까 40% 50%씩 왜 폭락을 했겠어요 입주 물량이 너무 과다하니까 안 그래도 수요가 확 죽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공급받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나 특히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왜 인허가를 그렇게 내주냐고요 데이터 보고 지금 인천에 대구에 평균 입주 물량이 이 정도고 그러니까 한 이 정도가 적정하니까 더 이상은 허가 안 해줘 이렇게 돼야죠 저는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저는 데이터가 기여를 할 거고 그러면 개인들도 어떻겠어요 훨씬 좋겠죠 훨씬 좋겠죠 고점에 분양받고 고점에 사서 폐가망신하는 일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좀 개별 이슈긴 한데 gtx 기대감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신문 보니까 동탄에서 동탄역 롯데캐슬이 22억 원에 팔리면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뉴스들이 사실상 진짜 상승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gtx 수혜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역별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거기가 어떤 아파트냐 신고가를 친 아파트가 여기 이제 동탄역 보이시죠 동탄역 바로 앞에 여기 보시면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여기에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앞이죠 그러네요 자 눌러볼게요 자 이게 신고가 나왔던 아파트의 평형대가 이제 41평짜리입니다 자 얘가 보면 어때요 22억에 지금 여기 보시면 2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맞아요 이것도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매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 평형대는요 전체 세대 수에서 대략 282세대 정도 있는 평형대고요 현재 매물이 11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물이 최저 호가가 지금 21억 최대 호가가 지금 23억까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네 엄청 고가죠 41평이 22억이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고가 이거 30평대 가격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30평대가 아니라 40평대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싸고 차트를 봐도 거의 신고가죠 신고가 그럼 계속 우상형이에요 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한 건으로 시장 전체가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gtx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gtx가 진짜 그렇게 엄청난 호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반적으로는 다 호재라고 하니까 호재구나 뭐 이거 깔리면 서울까지 강남까지 뭐 한 시간이면 간다 약간 뭐 그런 여기서 호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하철 누르면 이렇게 호재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동탄역에서부터 여기 이제 지저분하니까 노선만 보기를 할게요 지역핀도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깔끔하게 호재만 딱 나오죠 어디에 지하철역 들어서는지 이게 이제 다 보이는데 이제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죠 네 자 그런데 저는 gtx가 그렇게 엄청난 호재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나마 a 는 괜찮죠 gtx a 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삼성역이 어때요 삼성역 갈 수 있나요 아직도 한창 못가죠 28년 27년 28년 은 돼야 지금 될까 말까 하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역이 엄청난 지금 뭐 개발기획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불안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하려고 늦춰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저는 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든다 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당장 5년 1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10년 이후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 왜 부동산 시장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국가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길게 봐야죠 그렇죠 자 근데 인구가 지금도 인구 줄어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 차트에요 자 인구가 올라오던 속도보다 인구가 내려가는 속도가 어때요 더 빠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파르죠 자 10년 뒤에는 과연 인구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이를 보세요 나이 자 여기 이제 2010년대만 하더라도 20대 이하 40대 30대 이 사람들이 줄이었어요 60대 70대 별로 없었습니다 60대 70대 이상이 어때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골든크로스인데요 맞아요 골든크로스죠 자 10년 지나면 뭐예요 이제는 60대 이상이 노인인구가 훨씬 많아집니다 자 노인인구가 GTX 타고 그렇게 돌아다닐 일이 많을까요 GTX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GTX 여기 있는 데까지 뭔가 교통수단을 타고 GTX 가야죠 GTX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깊이 내려가야죠 거기서 또 GTX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리고 또 GTX 타고 이동해서 거기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또 최종 목적지까지 또 가야 돼요 거동이 불편한 60대 70대 이상이 GTX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할까요 거의 뭐 출퇴근 하려고 사실 가는 수요가 많겠죠 제가 보기에는 GTX는 비 부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엄청 이거 10년 뒤만 바라봐도 이거 이용할 사람이 없는데 엄청난 적자가 날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저는 GTX가 후자 그리고 또 10년 지나면 어때요 자율주행차 아 지금도 테슬라 혹시 타 보셨어요 운전 안 하고 타먹은 했어요 네 그냥 반자동이잖아요 거의 뭐 테슬라 보면 제네시스도 그냥 거의 반자동이에요 고속도로에서는 테슬라는 더 기술이 뛰어나고 자 벌서도 이른데 10년 뒤면은요 아마 자율주행차 이제 훨씬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대 이제 논이 됐다고 보세요 그럼 어디 관절도 좀 삐걱삐걱 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앱으로 지금 자율주행차 불러서 타서 내가 원하는 목적자 가지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굳이 내가 GTX 또 갔다가 대중교통 타고 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걸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편한 게 낫죠 편한 게 훨씬 낫죠 지금도 사실 뭐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면 거기서 진 다 빠지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GTX가 왜 호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 근거가 잘못된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저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지금 당장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GTX와 같은 철도 계획은 뭐 1년 2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런 국가의 대계를 바라보고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자율주행 기술은 좋아져서 그냥 앱으로 불러서 자율주행 차 타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은데 굳이 번거롭게 GTX 이용한다?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호재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무슨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타 면제하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GTX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호재 하지만 중장으로 길게 봤을 때는 이거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앞서서도 뭐 2024년부터 26년 안에 약간 지역별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 1억 정도 있는 무주특자라고 한다면은 약간 그 시기에 현시점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살만한 노릴만한 그런 지역은 어디일까요? 뭐 그럴만한 지역은 뭐 크게 봤을 때는 충남 그 다음에 울산 그리고 뭐 경남이나 경북 그리고 충북의 일부 지역 정도 이런 지역들은 괜찮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약간 PIL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요 굉장히 이제 벌써 허리까지 떨어졌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무릎 정도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자 특히나 돈이 없으신 분들은 돈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경매에 들어가서 아파트 원하시죠? 아파트만 보세요 경매가 이렇게 많아요 지방으로 가볼까요? 대구, 울산 이렇게 많다니깐요 부산도 보세요 지금 아파트 경매가 수두룩 빽빽해요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여러분들 거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이제 디테일한 지역을 제가 사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뭉뚱그려서 제가 시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충남의 PIR은 평균이죠? 네 평균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 바닥치고 상승할 때의 PIR이 3.8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3.8의 수치는 2012년 정도 수준입니다 2012년 정도는 사실 부동산 거품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4.1에서 3.8이면 몇 퍼센트 차이예요? 10%가 좀 안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현재 가격보다 10% 이상 쌀 수 있으면 지금 사도 돼요 안 돼요? 괜찮을 거 같은데요? 괜찮죠? 자 그럼 지금 가격보다 1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경매네요 경매에요 경매입니다 여기 이제 리치고의 경매를 들어가시면 충남에도 지금 어때요? 지금 경매? 많죠? 이게 많아요 네 여기 매각 통계 들어가서 보시면 경매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매로 좀 기회를 지금부터 잡으셔도 돼요 일부 지역은 그래서 충남, 경남, 경북 일부 지역 울산 뭐 이런 데는 이미 허리까지 떨어졌고 데이터로 봤을 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한 10에서 15% 혹시라도 뭐 경제적인 충격이 온다면 20% 이상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가격을 금방 회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10에서 15%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게 뭐다? 경매다 근데 경매는 물건이 없으면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경매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 내 집 마련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저는 경매를 모르는데요 공부해야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인생을 도대체 뭐 그냥 꽁으로 드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이 정도 해 줬으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경매 책도 보시고 경매 강의도 들으시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경매가 어려운 경매도 있죠 권리 관계 복잡하고 이런 거 우린 필요 없어 쉬운 경매 경매 권리 관계 복잡하지 않은 경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리치고에도 경매 기록을 또 넣어 놓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부터는 이미 이제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서울은 못 살더라도 뭐 직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도권에 좀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아까 제가 실적 봤는데 PIR 봤을 때 서울은 상당히 높은데 네 2위가 경기권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9.8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는 지금 어떤지 약간 이쪽에 좀 집을 사려고 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경기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경기도에 이제 시군구별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경기도에서 보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관심이 있으신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아 있으신가요? 뭐 대부분은 뭐 성남, 안양, 부천, 일산, 하남 이런 데가 이제 경기도에 이제 좀 대장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1기 신도시 쪽 1기 신도시죠 1기 신도시죠 네 어디로 가볼까요? 이게 이제 고양시 덕양구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평균 122인데 여전히 이제 141 정도죠 아 서울이랑 비슷하네요 꽤 높죠 서울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도 근데 얘가 저점이 85, 100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시죠? 이때도 이제 예전에 이제 1기 신도시 막 난리 났잖아요 이때 네 금융이기 전에 막 엄청 폭등하고 맞아요 그때가 이때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빠졌죠 지금도 비슷하죠? 더 많은 거품이 생겼다가 지금 빠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데드캡 바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항상 이런 데드캡 바운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드캡 바운스를 보고 진짜 상승이다 절대 이런 함정에 빠졌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지하 1층까지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 5층, 10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대충 훑어봤는데 서울은 여전히 지금 거품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 향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은 인생을 뒤흔들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제발 제발 니치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찾아서 보시고 제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좀 보시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은 밑에서 사야 됩니다 모든 자산은 그리고 집은 제일 비싸잖아요 이거보다 더 비싼 구매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잖아요 집이 제일 비싸잖아 그럼 그만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24, 25, 26년 이 어느 즈음에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물은 밑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런 기회가 오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에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상승론과 하락론이 뒤섞여 있어요 또 올라간다 뭐 금리 얘기 하면서 뭐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진짜 바닥 시점 왔을 때는 아마 상승론자 기존의 상승론자들은 완전 거의 아마 보이진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엄청난 비관론이 넘쳐날 거예요 일본처럼 된다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인구 줄어든다 부동산 쳐다보지 마라 내가 집을 살려고 하니까 주변에 다 뜯어말리는 거예요 미쳤어 너 지금 집 산다고? 너 왜 그래 망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뒤돌이켜 보면 항상 그런 시기가 내 집 마련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이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뭐냐 공부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유튜브 영상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처절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10년 한 번 올까 말까 저로의 내 집 마련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 잡으면요 진짜 쉽지 않아요 2030년대 중후반 되면은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재미없을 겁니다 잠재성장이 둔화되고 하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강남역이나 이런 교도에 번화가 가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놀라요 사람이 없어 아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까 인구 데이터에 나이 보셨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놀까요 안 놀죠 안 놀죠 놀 돈이 없어 이제 놀 돈이 없다니까요 지금 경기가 진짜 안 좋아요 점점 줄을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나이가 60대 70대 인구한테 대다주야 그런데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영업 많고 뭐 할 것 같아요 택도 없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이 이제 바닥 찍고 대세 상승이 머지않아 올 텐데 이번 2차락 이후에 이때가 진짜 부동산으로 좀 그래도 크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의 저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기회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다가올 기회 꼭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 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 리치고 앱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이렇게 시장 예측을 할 수 있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전반적인 아웃트라인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공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 앱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또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꼭 가서 인사이트 한번 얻어보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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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